작곡가님께서 또 도와주셨구요 이완 작곡가님을 통해서 또 이번에 삐끗삐끗 오완 황식금이랑도 저랑 같이 공연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 근데 우리 미니도씨도 우리 미니도씨도 미니도씨도 태양씨도 태양씨도 이번에 다같이 자 우리 다음 시원씨 자 이게 좀 일단 아이디를 빨리 읽어주세요 형식러버 나에게 가장 부족한 것은? 바로 하고 내 약점 내 약점 없다 아 아 없다 어떡하지 하하하 저 광희형 얘기좀 해줘요 뭐야 뭐야 약간 부족한 적을 얘기해낼게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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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남이 얘기해주세요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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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 완성 지 beloved 하하 além 하하 8 18 ucker 30 저 고마운 자 김олог 다음 치 coercion